1. 처음이란 건 누구에게나 힘이 듭니다. 1. 하나부터 10까지 서툴고 계속 실수하고 주변 사람 눈치 보고 그래도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어려움은 나아진다는 거죠. 서툴고 어리둥절했던 그때의 내 모습도 어느 순간 추억이 되겠지만 처음이라서 두근대고 설레던 그 마음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반 설렘 반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혼내에 데이원으로 9월 1일 화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첫 번째 밤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DJ를 맡게 된 딘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혼내에 데이원이 저랑 제작진이랑 상의를 하지 않고 튼 노래인데 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작년에 이제 자궁누나 결혼식 때문에 이탈리아 갔을 때 피렌체를 혼자 걸으면서 이 노래를 무한반복을 하고 돌았어요. 뭔가 해외에 온 것 같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 아주 오늘 첫 시작, 오프닝 곡으로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9463님이 딘딘형이다. 다시 SBS 라디오로 돌아오신 걸 축하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못 밟을 줄 알았어요, 이 땅을. 근데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350님이 뮤직하이에 누가 올까 했는데 딘딘님이 오셨군요. 파워 FM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이 시간이랑 너무 어울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전에 좀 스케줄을 하고 오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차분하기 때문에 아마 저녁 시간대와 좀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547님이 딘딘 어서와요. 환영합니다. 남친 컨셉 잘할 수 있죠? 잠 오는데 꾹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원래는 그거였죠? 컨셉이 전남친. 네, 그래서 원래 오프닝을 자니? 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얘기해서 약간 지금 컨셉을 급히 약간 남사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남자 사람 느낌으로 제가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2님이 딘딘 형, 아내랑 감자탕집을 운영하면서 오빠네 라디오를 매일 들으면서 즐거웠는데요. 급종방이 되어 너무나 아쉬웠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뮤직하이의 새로운 DJ로 딘딘 형이 오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어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또 저희만 아는 프로죠? 오빠네 라디오네. 굉장히 저희끼린 핫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듣고 또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빠네 라디오를 진행을 했어서 그런지 어, 신념을 하나 가지고 좀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을 줘서 되는 건 없다. 네, 힘을 좀 빼자. 내가 힘 준다고 해서 어, 이게 다 전달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조금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어, 뮤직하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86155님이 첫 방송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딘딘님의 단독 라디오 DJ 데뷔 매일매일 즐거움과 흥미딘딘한 라디오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흥미딘딘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 보니까 네, 저희 팬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또 흥미딘딘분들이 이렇게 또 꽃이랑 케이크랑 막 음식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히 먹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렸을 때 그 라디오를 들으면 아무래도 학생은 좀 심야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심야 라디오에 대한 되게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이루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어... 뮤직하이를 만들어 갈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오늘 밤에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구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지금 이 밤... ismo1 네 광고 듣고 오셨구요. 이 지금 이밤 이밤 아 목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 노래 중에 잠못밤이라는 노래 따와가지고 이제 시그널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9636님이 배텐 끝나고 채널 돌리려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 그대로 채널 고정해서 듣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배텐에 출연을 했었었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뒷타임이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배성재 아나운서랑 이렇게 스치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4OO님이 시내타운 DJ 장예원입니다 우리 철이가 심야 DJ라니 저도 종종 챙겨드릴게요 축하한다 잘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장예원씨네요 저 오빠네 라디오 할 때 항상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생방송하고 있으면 저랑 항상 마주쳤는데 장예원씨 시간 되시면 새로운 일이 있기 전에 한번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4550님이 반갑습니다 딘딘님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담백하게 딘딘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떠오르시는 애칭 같은 게 닉네임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정말 마음에 들면은 그거를 좀 채택을 하고 그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660님이 침대에 누워서 기분 좋게 듣고 있어요 내일 출근이 걱정되지만 당장은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밤에 하는 라디오의 매력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TV도 보기 싫고 볼 것도 없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누워서 그냥 저는 청정 보고 막 있으면서 집안일 좀 하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심야라디오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9666님이 퇴근 중인데 비가 갑자기 오네요 딘딘님 목소리 잔잔하니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는 조금 막 왜 왜 왜 이러는데 사석에서도 그렇진 않죠 제 목소리가 그리고 썩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궁금할 거고요 저도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뮤지컬을 듣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느 청취자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제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저를 소개하는 딘딘 앤 딘딘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헤이지의 널 너무 모르고 널 너무 모르고 니 맘도 모르고 니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저요 개그맨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예능인 아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잘 들어주세요 딘딘의 딘딘을 위한 딘딘에 의한 딘딘이 직접 수정하는 딘딘의 프로필 다시 만든 프로필 네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작은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다시 만든 프로필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충 이름만 들어봤는데 걔가 뭐 하는 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예능인인지 가수인지 뭐 개그맨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고 그래서 뮤지카이 청취자분들에게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냥 제 입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포털이나 각종 웹사이트에 딘딘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걸 읽어보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검색창에 제 이름 검색해서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대표죠 네 초록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딘딘이라고 치면요 초록창에 이름 딘딘 맞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라고 돼있고 아주 단조롭고 깔끔합니다 이게 사실 보통 연예인들 보면은 과로에 막 이제 본명도 넣어놓고 뭐 학력 나와있고 뭐 키, 몸무게, 소속 막 이런 거 다 써있잖아요 어 학력 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뺐고요 키는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데뷔할 때 제가 이제 어 거기다가 이제 프로필키로 173을 썼어요 네 민원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무한도전 나온 다음에 민원이 아주 빗발쳐가지고 제가 그걸 내렸어요 네 그래서 내렸고요 그리고 뭐 소속은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어 저희 사장님 이현도 사장님이랑 계속 있는데 저희가 회사 이름을 지금 계속 어 정하고 있는 단계에요 원래 막 디오 엔터테인먼트였다가 또 이름을 바꿨다가 지금 계속 이름을 좀 정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네 이현도 사장님이 또 내일 또 저 그랜드 오프닝에 또 와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회사 이름을 추천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도 형이 계속 고정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출연료를 드릴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데뷔 연도도 사실 원래 써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뷔 연도가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흥미딘딘 우리 팬클럽 우리 팬들끼리 언제가 데뷔일일까 하다가 이제 제가 딱 정했고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작년에 그 정규앨범을 발표했죠 굿바이 마이 투엔티스 거기 이제 앨범 커버 그 사진을 갖다 놨는데 어 조만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조금 얼굴이 그때보다 순해진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30의 딘딘의 모습을 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초록창 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OO위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임철 출생 1991년 11월 20일 만 28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신체 167.7 B형이고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김판레 엄마 이름도 있네 일남이녀 중 막내 학력 템플턴 세컨더리 스쿨 네 캐나다죠 그리고 이제 병역 대한민국 육군 포병 병장 만기전역 이렇게 돼 있고요 데뷔 2013년 엠넷 쇼미더머니2 라고 돼 있는데 확실히 여기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있는 게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판레 씨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적어 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키가 이제 167.7 이라고 정확히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키를 재잖아요 저희가 남자들은 신검에서 그래서 신검에서 쟀는데 그때 키가 177.7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뷔를 하고 사람들이 키가 몇이냐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고 했던 게 정말 그때 제가 키가 몇인지 몰라요 우리 그 키 작은 사람들은요 키를 안 재요 그냥 가장 내가 쟀을 때 컸던 키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필 173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167.7이에요 요즘 가끔 인터넷에 163이라고 올라오던데 정말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니에요 0547님이 우왕 딘딘씨 저보다 10살 어리네요 부러워요 포털에 프로필 사진 잘 나오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약간은 음침하면서도 뭔가 섹시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 이유도 없지 않아 그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땡땡위키에서 몇 개를 더 뒤져봤어요 한동안 미피로군 면제라는 소문이 계속 돌았으나 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본래는 아버지가 해병대 부사가 아니라 해병대로 보내려고 했었다고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도 출연을 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해서 확실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니까요 요즘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매한 딘딘의 장한의 화제죠 널 사랑하면 안 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딘딘의 널 사랑하면 안 돼 듣고 오셨습니다 8922님이 널 사랑하면 안 돼 요즘 제 최애 곡이에요 늦은 밤 호수공원으로 러닝 가는데 이거 들으면서 러닝하면 분위기 최고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요노래 들으면서 뛸 거란 생각은 한 번도 못해봐가지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딘딘은 딘딘 코너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검색창에 제 이름 검색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능 이미지 때문에 힙합으로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의구심 담긴 시선도 많지만 힙합의 민족 2에서 팔로알토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딘딘의 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또박또박한 발음이다 또한 딘딘은 래퍼지만 노래를 꽤나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음 제가 딕션이 좋다라는 평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라디오 할 때도 발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그 전에 의구심 담긴 시선은 누가 의구심 담은 건지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힙합의 민족 2에서 팔로알토의 극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팔로 형이랑 저랑 같이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이 참가자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 형의 코멘트 정도였지 저도 팔로알토를 극찬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4828님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칭찬 글 읽으면 기분이 어때요? 라고 했는데 어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제가 하나도 안 쑥스러워하고 잘 읽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 대놓고 칭찬은 아니에요 또 의구심이 담긴 시선도 많지만 요거를 어떤 사람 래퍼한테 누가 해 이게 대놓고 칭찬 항상 제 칭찬은 대놓고 칭찬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뭐 개념 없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착하다 뭐 요런 느낌의 좀 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뿌듯하게 잘 읽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딘딘 검색하면 나온 기사 중에 전남친 컨셉에 이제 컬트쇼에 제가 나갔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핸이 전남친으로 계속 갈 거예요? 저희가 저는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게 남사친인데 약간 어 연인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남사친 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남친들을 싫어하고 남사친 싫어하거든요 자 저희는요 2부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네 딘딘의 뮤지컬 2부 시작됐고요 아 노래 좋지 않습니까? 네 스텔라장 씨가 만들어주신 이제 2부 로고송인데 어 스텔라장 씨 같은 경우는 작년 제 정규 앨범 이제 타이틀 곡이죠 파라다이스의 또 스텔라장 씨가 아주 멋지게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꼭 한번 제가 초청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하구요 6926님이 저는 중학교 1학년 이정원입니다 매일 밤 함께 할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어 나 너무 좋아 이런 감성 왜냐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해보면 막 심심타파 막 친한 친구 이런 거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생각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8412님이 저는 중1 학생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딘딘님이 싫대요 왜일까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열심히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도 의문이네요 네 우리 8412님이 왜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지도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일찍 자야지 키 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네 뮤지컬이 다 듣고 자도 클 사람은 크고 안 클 사람은 안 커요 네 자 8663님이 오늘의 TMI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 하나만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의 TMI? 아 오늘 잠을 3시간 아닌가 밖에 못 잤어요 2시간 반인가? 네 잠을 굉장히 설쳤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첫방이어서 긴장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듣게 될 코너가 하나 있는데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코너인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0님이 진부하지만 딘디님의 이상형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이상형? 어 어 그냥 제일 큰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되게 따뜻하게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화목하게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조금 큽니다 제 생각은 네 너무 무의미했죠? 네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상형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한테 궁금한 점 문자 샵 1077 짜울룡고 50원 긴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딘딘은 딘딘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네 3204님이 야외에서 촬영하는 예능을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얀 피부를 유지하는 건가요? 전 선크림 발라도 타던데 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는요 선크림 진짜 하나도 안 발라요 왜냐면은 어 좀 재수 없었나? 그 아니라 선크림을 저는 바르면 그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막 선크림 바르면은 얼굴에 여드름 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안 바르다 보니까 안 바르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나이인제라 좀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애기 때 정말 하얗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어두워진 거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막 이모들이 막 본인들 사촌동생이랑 이제 피부 바꾸자고 막 아 이건 내 자랑이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9488님이 본명 영어 스펠링이 궁금해요 여권 만들 때 요즘 임시를 IM으로 할지 LIM으로 할지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IM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음 제 그거 제 인별그램 보잖아요 그거 아이디가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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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EM이에요 그게 에미넴을 따라한 줄 알더라고요 딘딘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IM 말고 EM을 임으로 썼었어요 그때 왜냐면 LIM은 약간 중국이랑 겹친다 그래가지고 EM으로 했는데 요즘은 IM으로 하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제 인별그램 딘딘엠에 EM은 TMI지만 임철의 임입니다 네 7990님이 딘딘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정답! 아까 그 중학교 1학년 어머니한테 여쭤보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거 싫어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픈에 라디오 할 땐 둘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굉장히 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쯤에서 숨을 좀 돌리고 오자 라는 의미로 딘딘엠 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딘딘엠 숨 듣고 오셨습니다 2317님이 긴장한 듯 안 한 듯하게 보여요 풀어다 풀어 라고 해주셨는데 어.. 긴장은 사실 그렇게 되진 않는데 생방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혹시나 말실수를 할까봐 그럼 또 뜻하지 않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내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8823님이 숨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고 싶을 때 듣는 노래에요 들을 때마다 위로받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음.. 저도 사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숨이라는 이 노래가 제 음악 하면서 약간 저한테 약간 제 음악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된 터닝포인트를 준 노래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곡 만들 때 굉장히 어..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내가 만든 노래 이렇게 위로받는 분들이 계시네 나의 아픔을 좀 꺼내도 되겠구나 라고 돼가지고 요즘 좀 노래 만드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된 포인트가 숨이라서 네 여러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그 검색해서 찾아봤던 거 말고요 그 외 각종 사이트에서 딘딘을 검색해서 나오는 댓글들을 저희가 좀 묶어 봤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 볼게요 딘딘 순한 맛인 듯 엄청 순하고 착하네 1박 2일 멤버들에게 사고 치지 말자고 한 것 보고 의외였음 까불인 줄 알았는데 진중한 듯 이거 상하 작가죠 네 저희가 이제 작가진 두 명 그리고 PD 한 명 해가지고 이렇게 3인 체제로 이제 4인 체제로 네 드림팀인데요 네 간의 숭공업입니다 누가 들어도 작가님 목소리인데 어 맞아요 저는 근데 사실 그건 있었어요 그 1박 2일이란 프로는 어 뭐 어렸을 때 제가 사실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였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를 쳐서 어 그만두게 된다면 그건 정말 어 뭐라 말해야 되지 정말 전 국민한테 내 나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은 좀 바라지 않았죠 우리 멤버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저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이 네 다 너무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종민이 형 종민이 형 저 중학교 1학년 막 초등학교 때 여걸식스 나오고 이랬던 형인데 아직도 주말 예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종민이 형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저희 멤버들 사고치지 않고 오래오래 할 테니까 네 잘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댓글 컷플레이 한번 가볼까요 딘딘이랑 김선호 무슨 사이야 크크 나도 의심스러움 딘딘이랑 김선호랑 동료 사이죠 네 요즘 그런 댓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 둘이 계속 붙어있고 뭐 이러냐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 자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냥 선호 형 옆에 제가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선호 형도 자연스럽게 제 옆에 쓰게 되고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을 많이 하니까 네 지금 작가님이 김선호 씨 보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선호 씨도 드라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어 조만간 제가 라디오 했다는 소식에 다들 축하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곧 어 저희 1박 2일 멤버들을 우리 딘딘의 뮤지카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선호 형이랑 저랑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로가 좀 괴롭히기 편해서 일부러 좀 붙어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다음 댓글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제 네모의 꿈만 들으면 딘딘 밖에 생각이 안나 딘딘 누나들은 어떻게 이 노래를 틀어놓고 동생을 때릴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까먹고 제 인생을 살다가 여기 SBS 라디오에서 이 기억을 다시 리프레쉬하게 됐는데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은 애 아픈거 소리 안나가게 하려고 노래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때렸을까 근데 대부분 그러면 좀 무서운 노래나 뭐 헤비메탈이나 락이나 힙합이나 이런걸 틀고 했을텐데 이 아름다운 네모의 꿈을 들으면 엄마랑 아빠는 밖에서 애들끼리 재밌게 노는구나 왜냐면 노래가 너무 귀엽잖아 따르다당 따당 따르다당 따당 이러면 애들끼리 막 깨르르르 이러니까 아 참 우리 애들 잘 키웠다 아우 방에서 저렇게 애들끼리 신나게 노네 아유 또 노네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또 맞고 있었던거죠 네 제가 그래서 가족사진을 얼마전에 SNS에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이 두분이 네모의 꿈 위인들이냐고 우리 누나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에 저는 네모의 꿈 한번 그 화이트 그 가수 분하고 좀 이야기가 되면은 리메이크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제 버전으로 공포 버전으로 네 자 문자 온 것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0639님이 김판래 여사님 라디오에 초대하실 생각 없나요? 여사님 뵙고 싶어요 했는데 어 그저께죠 1박 2일 방송 나오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이지만 그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엄마 좀 초대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 알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고 엄마가 나오셔야지 지금 벌써 아직 또 연예인병에 걸리셔가지고 얼마전에 또 포털사이트 검색어 구의했다고 또 신나셔가지고 네 저희 엄마 조금 진정시키고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817님이 오늘 돌아다니다가 본 짤에 딘딘님이 밥 두 공기를 먹어 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저 놀라서 턱 빠질 뻔 했어요 크크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실 저는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찍 자고 늦게 자고 이거가 키랑은 상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먹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안 먹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그래서 저는 밥 한 공기만 다 먹어도 약간 집에서 아빠가 막 갖고 싶은 거 사주려고 하고 막 이 정도로 밥을 안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밥 두 공기를 진짜 태어나서 먹어본 적 없고 지금도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약간 밥을 시키면은 한 3분의 2 반 정도 딱 먹는 것 같아요 네 세윤이 형한테 혼났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네 2910님이 딘딘 가족들이랑 사이 좋은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족끼리 사이가 좋은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사실 저희 가족이 뭐 사이가 좋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 사춘기 때 생각해보면은 썩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군대 전역하고 어 제가 돈을 빡 벌기 전까지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좀 벌이가 돼서 엄마 아빠를 좀 이렇게 부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없이 따뜻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네 효도란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네 7610 아 7160님이 딘딘 과일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 망고 말고 또 먹을 수 있는 과일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얼마 전에 1박이라도 알게 된 건데 수박도 먹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오렌지 주스 마실 수 있고요 어 사과를 제가 안 먹어요 네 사과 먹으면 좀 이상해가지고 안 먹고 음 그 정도? 네 인 것 같은데 너무 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름 뭐 이름이 좀 그러면 안 밝히셔도 되고 성별, 나이 직업, 취미 라디오를 듣게 된 이유 그리고 뭐 주로 이 시간에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지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은요 제가 좀 여러분들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는 화이트의 네모의 꿈인데요 네 틀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듣고 오셨는데 일부러 제가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첫 방이라서 어쨌든 좀 빨리 들어와야지 해서 결국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가 진짜 생생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데 나는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인데 이런데 나는 주먹밖에 없어 주위를 둘러보면 주먹이에요 그냥 그리고 지구본이 둥글다는데 주먹이 더 둥글 거야 나한테는 네 그리고 이 노래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난 그때 끝난 게 아니야 한 곡 재생돼서 또 돌아와요 이 노래가 따라다당 따당 무한반복 그래놓고 지금 우리 가족 단체방에 큰누나가 님아 다른 에피소드 좀 부탁할게요 네모의 꿈 식상 이러는데 자기는 식상하겠지 자긴 가해자니까 몰라요 네 피해자는 식상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화이트 선배님한테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노래 이 노래 나오면은 이 노래로 광고 하나 찍어도 좋을 거 같은데 뭐 침대에서 내가 막 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침대에 넣었는데 너무 평화롭게 잔다 뭐 이런 거 네 자 청취자 분들이 자기소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7168 님이 25살 여자입니다 보육교사로 오늘 첫 출근이었어요 오늘 딘딘이 첫 방이랑 제 첫 출근이랑 너무 행복한 하루인 거 같아요 마무리를 딘딘으로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 우리 인연이네요 네 저 첫 방이 어쨌든 저도 첫 출근인데 오늘 이 7168 님도 첫 출근을 했다니까 네 굉장히 뜻깊네요 네 저랑 같이 하루하루 좀 얼마나 익숙해지는지 이야기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1120 님이 어 내 생일인데 네 중3 조정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흥딘으로 유명한 학생입니다 오빠네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그래서 뒷번호를 제 번호로 제 생일로 하셨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은씨 7476 님이 33 건축 설계하는 여자 사람입니다 예전에 심야 라디오 들으면서 자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자기 전에 라디오를 켜놓고 자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제는 딘딘님 목소리 들으면 자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아직도 제가 예전에 듣던 그 라디오 DJ 분들이 나오면 그때 생각이 확 나서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네 1127 님이 저는 도서원에서 일하는 30살 사서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비대면으로 대출이랑 행사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오늘 딘딘 목소리로 힐링스 해주셨는데 언젠간 끝나고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취미 라디오를 듣게 된 이유 주로 이 시간에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지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이름 성별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편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저희는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성진환의 I am ground 너에게로 간다고 전해 에이 나는 그냥 어떨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Baby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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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딘의 뮤직하이 네 딘딘의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네 3부 로고는요 저랑 동갑내기 친구죠 네 이제 한요한씨가 해주셨는데 이 노래 보면은 12시 되기가 전에 너에게로 간다고 전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탁을 해서 또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고요 네 한요한씨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구요 계속해서 우리 딘딘의 뮤직하이 청취자 분들의 자기소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70님이요 24시고요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쯤 되면 막차를 타고 집에 가거나 일이 안 끝나서 작업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어요 딘딘님 목소리에 야간 작업 텐션이 올라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음 퇴근 아니면은 이제 야근할 때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네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 때문에 텐션이 올라간다니까 앞으로 야근할 일이 있으실 때마다 우리 뮤직하이를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7801님이 제주도에 사는 S 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14살 11살 아들 둘이 있는데 잠을 안 자요 말도 안 듣고 해주셨는데 야 제일 힘들 때다 14살 11살 이대로 앞으로 5년간은 힘드실 거예요 네 앞으로 5년간은 힘드실텐데 네 그래도 아들 둘이 어 좀 잘 크면 그래도 좀 듬직하지 않을까요 네 저 14살 11살 때는 아우 아우 어떻게 키웠을까 엄마가 집에서 재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네 내 자식이 저러면 어우 나는 정말 난 못살 것 같아 네 정말 그래도 다행일 거예요 네 좀만 힘내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버텼서 네 8999님이 용인으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양주로 가고 있어요 반가워요 언제 축구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초청하면 저희 클럽 와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 아마 돌아오는 일요일에 네 뭉쳐야 찬다 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나올 거예요 네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문자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잘하거나 어 8999님이 상상만큼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네 5275님 21살 여자 예술대 학생입니다 작곡과를 재학 중이고요 기억 못하시겠지만 2017년 KBS 앞에서 저한테 꼭 작곡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년 후에 수시 1차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대학 잘 다니고 있고요 사람을 울리는 발라드를 주로 작곡합니다 해주셨는데 오 나 때문에 대학 이렇게 간 거야? 어머 감동이다 그니까 내가 뭐라고 어쨌든 좀 본인의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겠죠? 네 어 저 발라드 좋아 저 발라드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 팬이라면 네 혹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면 곡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 뮤지카이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자 저희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계속 보내주시고요 노래는요 아이유의 23 네 아이유의 23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딘딘의 뮤지카이 청취자분들의 자기소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08님이 라디오 작가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공부 차원에서 매일 라디오를 들어요 이제부터 제 하루 마무리는 딘딘의 뮤지카이로 하려고요 웃다가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 라디오 작가분들이 제가 느낀 걸로는 방송국 작가님들보다 좀 공감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게 목소리만으로 이거를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네 덜 자극적이고 조금은 더 공감을 많이 사지 않나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자니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78님이 17살 경기도 평택 사는 학생이에요 공부하며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제가 쓸데없이 그 목소리에 좀 자신을 갔습니다 뭔가 제가 외모나 뭐 이제 뭐 덩치나 뭐 키나 이런게 남자답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목소리는 조금 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7 7920님이 27 웹툰 PD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담당 작품 오픈해요 작가님과 열심히 상의해서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있어요 이틀째 밤새고 있어요 힘들지만 오픈하면 또 보람있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음 음 만화 작가님이랑 그 담당 PD랑이 거의 동고동락을 하는 사이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계속 서로 이렇게 이거 수정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죠 7920님 웹툰 대박나면 끝입니다 네 그냥 끝이에요 웹툰 대박나면 인생 그냥 피는 거예요 지금 이틀 이거 힘들지만 밤새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네 네 힘내세요 네 그리고 성공하면 뮤직하이에 꼭 알려주세요 게스트로 모실게요 네 힘내십시오 자 9793님이 24살 새싹청취자예요 작년 12월까지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우연히 숨을 듣고 퇴사를 결심하게 됐어요 힘든 제 맘을 알아주는 노래에 그날 길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거든요 그 후로 오빠 팬이 됐고요 지금 정말 운 좋게 단기간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이게 다 딘딘 오빠 덕분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내가 뭐라고 어 오늘 되게 감동적인 게 많이 오네 어 저는 그냥 제 할 거 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와 진짜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승무원이란 직업 자체도 굉장히 힘든 하기 되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단기간에 공무원에 합격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9793님은 뭘 하셔도 되실 분이 아니었나 네 거기에 이제 숨이라는 게 조금 어 동기부여가 됐을 뿐이지 원래 9793님은 뭘 해도 될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힘드실 때마다 숨 들으면서 조금 한숨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노래는 크러쉬의 Lay your head on me 나한테 너의 머리를 기대라 뭐 이런 노래죠 듣고 올게요 Lay your head on me Oh When you say you've given up When you say you had another I'm thinking about you always I'm thinking about you always And I'm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y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울 거야 네 크러쉬의 Lay your head on me 듣고요 이 아이의 홀로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하나24님이 오늘 딘디씨 진짜 첫 방 안 갔고요 1년은 한 DJ 같아요 새끼 너무 편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모르시겠지만 다른 데서 1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거예요 네 정말 익숙합니다 이곳이 네 그냥 약간 장기방학 하다가 온 느낌 네 네 캐나다 여름방학이 한 3개월 되거든요 그 정도 된 느낌 네 여름방학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075님이 28살 대학원생이에요 저도 어릴 때 딘디님처럼 심심타파 즐겨듣고 선물도 받았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라디오 챙겨듣고 있는데 딘디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뮤지카이 매일 챙겨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하 나 그게 기억나 옛날에 그 DJ 분들 중에 어떤 부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이런 거 뮤지카이 매일 챙겨듣겠습니다 하 하 항상 이 이 소리를 했는데 이게 안 나오면 되게 어색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때 그분들 목소리가 되게 뭔가 저한테는 어른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이걸 듣는 이제 다른 분들도 제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네 2972님이 23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조연출로 일하고 있는 흥미딘딘 윤가영이라고 해요 언젠가 방송국에서 딘딘오빠를 만났을 때 아는 척하는게 제 꿈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 우리 프로그램 조연출이네 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그 조연출이라고 해가지고 그 촬영장에 다 오는게 아니에요 저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스튜디오에 있지만 이제 또 그 외국 친구들은 이제 외부 촬영을 하잖아요 야외 촬영을 그래서 아마 우리 가영씨는 조연출이 야외로 나가는 건가 보다 오 나중에 만나면 꼭 그 저 뮤지카에 사용을 했던 그 윤가영이에요 라고 해주세요 네 오 반갑습니다 네 금방 그만두지 말고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 들었는데 조연출들의 지옥이라고 들었는데 네 오래오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만날 때까지 네 9685님이 헐 딘딘형 반갑습니다 사실 전 31살 개인사업자인데요 저는 저보다 치아가 잘생기 치아가 잘생기면 형이라고 생각해서 딘딘형이라고 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형도 라미하면 이렇게 돼요 네 압구정에 잘하는데 있으니까 거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924님이 웹소설 작가 그리고 백수 8년차 연상연화 커플 같이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딘딘님 뮤화와 함께 올해 예쁜 연애할게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웹소설 작가님이랑 이제 백수 뭐 계속 백수는 아니었겠죠 네 지금 잠시 쉬는 중이겠죠 네 어쨌든 8년차인데 좋겠네요 8년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같이 라디오를 듣는구나 야 정말 저 오랜 연애의 세계는 참 궁금해 가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못 갈 것 같은데 8년 연애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네 네 아무튼 정말 부럽고요 네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크리스앤미셸의 Like A Dream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앤미셸의 Like A Dream 이어서 포니피플의 Sum How까지 이어서 듣고 왔고요 아까 그 그 TMI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잠을 좀 못 잤다 한 2시간 반 밖에 못 잤다 이랬는데 그 이유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잠시 후에 제가 잠을 못 자게 된 이유죠 제가 직접 쓰는 짧은 글 코너입니다 잠 못 밤 이어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오늘 밤은 울지 않게 아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살며시 웃으며 잠들길 편히 쉬어야구나 오늘 밤은 평화롭게 딘딘의 뮤직하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잘 끼울 수 있을까?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 티셔츠였네 단추 끼울 필요 없겠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잘 지내보자 그대가 나를 느끼게 해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대 곁에 넌 주나 살에 걸렸어 살에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듣고 왔구요 방금 코너는요 잠 못 밤이라는 코너에요 제가 그러니까 직접 쓴 짧은 글을 소개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뭐 그날 느꼈던 감정이나 뭐 그날에 어울리는 주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구요 홈페이지나 뮤직하이 별그램에도 이제 업로드 해둘테니까 가끔씩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990님이 나도 잘 부탁해 잘 지내보자 라고 해주셨구요 안유미님이 짧지만 마음이 잘 드러나네요 라고 해주셨구요 민에그마요님이 발상의 전환 좋다 라고 해주셨구요 3555님이 잠 못 밤은 매일 하는거에요 대단하다 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매일 이 시간에 이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뭐 자기 전이나 뭐 와서든지 언제든지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거구요 잠 못 밤이라는 제목은 제 노래 네 제 노래에서 따온거구요 이게 뭐 그 첫 만남 때 막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힘을 주다보면은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와인이나 위스키 생각해보면 사실 뭐 처음이 처음에는 막 이게 뭐야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풍미를 이제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너무 힘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어 이 뮤지카이 디니네 뮤지카이의 색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은 천천히 좀 여유있게 어 다가가겠다 이런 의미로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를 선곡을 해봤구요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텐데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원래 자기 전에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다른 글을 썼었는데 어 그 첫 단추 요즘은 보면은 언밸런스 패션이다 해가지고 막 단추를 막 두개를 셔츠를 엮어서 입고 막 단추 일부러 막 이상하게 나오고 명품에서 막 이런거 보면서 꼭 첫 단추를 잘 끼울 필요가 있나 그냥 시간 지나면 그게 그 옷 그 자체일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글을 잘 써요 하하하하 네 2432님이 문자 어디로 보내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이구요 이거는 저희 인별그램이나 뮤직하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테니까 확인 많이 해주시구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 문자 소개해볼게요 4770님이 고3인데 공부하는 척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그래도 되죠? 딘딘님 덕에 밝은 새벽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되죠? 네 어차피 제 인생은 아니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제 인생 아니잖아요 네 저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공부하는 척하고 라디오 들을 시간에 저는 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들으면서 자도 되잖아요 공부하는 척하지 말고 네 자 오하나 이사님이 저는 묻고 싶은게 있어요 딘딘님은 형들과 브로맨스가 좋은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유노유노형 김종국형 슬리피형 다들 딘딘님을 아끼고 진짜 사이좋아보여요 이쯤 되면 형 콜렉터인 듯 제일 사랑하는 형은 역시 유노유노형 이라고 해주셨는데 유노유노형은 형이 아니죠 위인입니다 네 위인이에요 네 그리고 형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괴롭히기 편하고 일단 그리고 제가 형들한테 또 잘할 때는 잘하는데 또 까불 땐 까보니까 그냥 괴롭히기 좋은 동생 요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잠을 얼마 못 잔 잠 못 밤이었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 장재인의 나의 위성 이 노래는 그 노래는 또 너에게 싸구려 말들로 너 사무린 양 너를 감싸고 눈 복잡하고 꾸깃하고 이유가 필요해 똑같은 그 패턴 은폭 패인 큰 산처럼 장재인의 나의 위성 뒤에 이어진 곡은요 브루노메이저의 나 땡 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좋네요 네 브루노메이저의 나 땡 자 0589님이 새벽 꽃시장 갔다가 다시 가게로 가는 길이에요 딘딘님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이 시간에 새벽 꽃시장이 원래 이 시간에 여나? 막 네다섯시에 여는게 아니라 이 시간에 여는군요 아 그리고 이제 갖다 놓고 조금 세팅하고 퇴근하시겠죠 아마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꽃 선물 좀 받았거든요 와 저거는 진짜 와 웅장하다 저 꽃은 네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 노래 나갈 때 한번 카메라에다가 오늘 받은 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7님이 29살 웨딩 플래너에요 이 일 하면서 새로운 일도 시작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 고민이 많은 요즘 지금 딘딘 오빠의 노래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음 음 제 노래 중에 ssdd 라고 있어요 same ish different days 라고 제 그 정규 앨범에 리듬파워 형들이랑 같이 한 노래인데 그게 이제 어 매일 똑같은 건데 매일 똑같은 걸 하는데 다른 날이다 해서 same ish different days 라는 건데 그거 좀 들어보시면은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니까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35 하나님이 배우 매니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퇴근을 이맘때쯤 하는데 정착하고 들을 라디오가 생겨 기분이 좋네요 제 출퇴근 음악을 책임져줄 딘딘 오빠 화이팅 해주셨는데 어? 딘딘 오빠라고 하는 거 보고 배우 매니저면은 선호 형 매니저분이 그 여자분이시거든요 네 맞나? 누구지 배우? 궁금하네요 네 나중에 게스트로 나와도 좋을텐데 네 242 하나님이 내일 아침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매일 뮤지컬에 들으려면 이제 눈이 빨개지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한데 음 어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보는 라디오를 못 보겠죠? 네 너무 피곤하시면 안되니까 또 전 잠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네 0188님이 이별한지 얼마 안되서 가끔 답답할 때 밤에 드라이브해요 그럴 때 라디오 듣는데 오늘 좋은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슬플뻔한 새벽을 위로해 주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위로 됐으니까 안 들으실 건가요? 하하하하 하하하 지금 이별한지 얼마 안되서 답답해서 드라이브 간 건데 그때 라디오 들어가지고 지금 좋은 건데 앞으로도 계속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새벽에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 4702님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일조하는 발전소 여자 엔지니어예요 이제 여름도 끝나고 발전소 설비 수리에 들어갑니다 야근에 정신 없겠지만 철 DJ 라디오로 정신 다 잡을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그래도 이렇게 오 정신 없겠지만 내 라디오로 정신을 다 잡는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분이 좋네요 네 확실히 그 오전이 주는 힘 그리고 야간에 주는 힘 이게 굉장히 두개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둘 다 좋은데 어쨌든 좀 다른 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하나 구호님이 딘딘 니가 나의 별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인터넷 소설 대사라는데 멋진 톤으로 해달라는데 이거를 딘딘 니가 나의 별이다 뭐 이런건가? 아니면 좀 질러야돼? 지금 이거 새벽이랑 딘딘 니가 나의 별이다 뭐 이런거? 네 아무튼 제 스타일로는 딘딘 니가 나의 별이다 뭐야 비웃지 밖에서? 네 의기라고 네 자 저희는요 정미라의 방랑 이라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네 다리를 건너 다리를 건너 폭포를 지나도 오늘 밤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깨지 않는 꿈 나의 작은 이 가슴이 뛰고 있는가 네 딘딘의 뮤직하이 첫 방송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두 시간 함께 했는데 엄청 빨리 간 것 같기도 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았고 굉장히 좀 기분이 색달랐어요 왜냐면 저 어릴 때 제가 동경해오던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거를 계속 꼭 되새김질 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뭔가 조금 더 경건한 분위기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일 내일은 또 이현도씨가 내일 그랜드 오프닝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좀 더 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시간을 만들지 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저희는요 어 뭐야 7547님이 남사친 버전 굿나잇 인사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큰일났네 끝인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희는 끝곡으로요 닉조나스의 Find You 듣고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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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조나스 긴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